기독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생명과 마음이 어디에서 기원했다고 봅니까? 일단 불교는 우주의 기원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무시무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서를 해서 시작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종말 끝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을 할 때, 무시무종을 할 때, 이라고 얘기할 때 그 무자가요. 무한히 이어져가지고 시작이었고, 무한히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시무종은요. 시작과 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종. 시작이라는 생각도 틀렸고, 끝이라는 생각도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의 마음도요. 무시무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뇌가 생기면서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는 마음이 이제 불교에서는요. 그 생명체가 태어날 때, 그 생명체의 수성난에 반응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다시 하나의 성체로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다시 그 마음이 다른 생명체에 또 반응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태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같은 경우에도 불교에서는요.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 그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온 우주에 지금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구에만, 태양계에만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저기 북극성짜리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안드로메에다짜리에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북극성이 다 파괴되면은요. 그때 죽은 생명체가 다 전 우주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서 자기 인혈이 되는 곳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불교는 어떤 새롭게 생명이 생겨났고 새롭게 우주가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시작과 끝이 없는 이제 그런 우주와 생명이 계속 윤희하면서 새로운 그런 수정날에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돼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양의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이제 뭐 최상부가 있고 최하부가 있다면 수직적인 거라면은 이제 동양적인 사고는 순환이고 원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여튼 이제 그런 걸로 하여튼 비교해서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떤 그 불교적인 것은 무시무종이라는 말씀이죠. 불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적인 것도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여튼 그 조금 수직적인 사고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과는 달리 어떤 동양적인 그런 철학의 기원에 그래서 뭐 천부경의 첫 구절도 일시무시랄 때 그 일은 시작이니 하지만은 무시 시작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초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일종무종에 대해서 끝도 끝이 아니다. 네.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임의 무법 이제 마음밖에 이제 진리가 없다거나 또 이제 마음밖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도 하고 일체 유심조라고 일체는 마음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객관적 사실을 연구하고 검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현대과학적 사고와 부딪히는 대목인데요. 이제 가령 내가 하루 종일 지구 반대편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인식하든 안 하든 그 나라는 존재하고 이제 브라질인들도 오늘 하루 종일 일상을 살아갈 것인데 내 마음이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쪽이 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면 이야기 어려울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제 불교적 심신화학과 생명률이라는 책에서 그 양명학을 연 왕수인이 쓴 전습록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는데요. 왕양명이 이제 친구가 이제 천하 그 어디에도 마음밖에 물건이 없다면 깊은 산속에서 홀로 피고 홀로 지는 저런 꽃나무와 같은 바깥의 것들은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왕양명이 그대가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이 꽃과 그대의 마음은 모두 고요로 돌아가지만 그대가 이 꽃을 볼 때는 색깔이 일시에 명백해졌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객관세계는 없다는 말씀인지 이제 아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렇죠 이 왕양명의 이 귀족사상이 사실은 유식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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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학의 일체 유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할 때 뭐 다 이제 흔히 그렇게 뭐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 어떻게 저걸 다 마음이 만들었냐 할 때 이 유식학의 교리는 일단 큰 전제는요. 그 이제 유식 불교 유식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음과 위부대상이 이분법이에요. 마음도 있고 심법도 있고 색법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식학에서는 심과 색을 다 식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서 전부 다 이제 해석하는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식으로 해석하냐 하면 그 색은 물질이고요. 심은 마음인데 이게 실제한다고 볼 경우에는 이게 보통 소승적 사고방식의 아비달마 보통 법유론 그런 법들이 실제한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상이 발생하면서 그런 법들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라고 논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색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물질도 마음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다 공합니다. 뭐 색적 시공 공직색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이제 공에 치우쳐가지고서 공에 빠져요. 너무나 뛰어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죄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공에 대한 그건 오해다 하면서 그 공을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색이 든지 심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이 공하다는 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식으로다가. 그래서 모든 게 공하다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할 때 없는 게 아니고 꿈처럼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식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걸 통일한 거고요. 통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식이론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황양명 같은 경우에 이제 귀적 사상인데 뭘 보고 있으면 나타나지만 내가 보지 않을 땐 귀적이다. 내 마음도 고유에 들어가고 그 대상도 고유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음이 뭘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갔고요. 도공이. 도공이 항아리 만들었다고 할 때 도공이 당연히 항아리 만들지만은요. 도공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공이 있어야 되고 진흙이 있어야 되고 물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약이 필요하고 가마이 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어떤 어떤 걸 만들었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원인 강력한 원인을 하나 집어서 이제 그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일체 유심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었다고 할 때 마음만 있어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론 보이지 않는 자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마음이 관여되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관여해지만이 비로소 뚜렷하게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 전문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조건을 마음과 같이 강력한 조건을 증상련 그렇게 해요. 우리가 뭘 볼 때도요. 뭘 볼 때 가장 강력한 조건은 눈이에요. 눈만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야지 되고 눈으로도 또 주의력 주의력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텐션 또 하나가 여기가 비어 있어야지 돼요. 또 햇볕이든지 등불이든지 불이 있어야 됩니다. 광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조건이 모여가지고 뭐가 보이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조건들은 다 빼버리고서 눈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유심조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만들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다가 설정해가지고서 말을 했다. 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음이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연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든다면요. 어떤 소리가 들릴 경우에도 귀를 듣는다고 할 때 귀이가 즈음상련 가장 강력한 온이 되는데 귀만 있어가지고 소리 들리는 게 아니고 귀도 있어야 되지만은 소리도 나아야 되지만은 공기가 있어야지만 음파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진공이면은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의역 고온기 그 다음에 또 소리가 들릴 경우에 어떤 사람이 북을 쳤는데 북체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뇌신경에 신경을 타고서 소리가 청각중수로 가기 때문에 신경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돼요. 또 청각중수가 살아있어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가지고서 소리가 생기는데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떼버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공기만 제거해도 소리가 안 들리고 주의만 다른 데 쏟고 있어도 소리가 안 들리고 신경이 끊어져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빼버리고서 귀로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가장 규가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그래서 이제 왕양명의 귀족 객관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없다는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리가 아무리 소리가 나더라도 뭐 신경이 끊어지든지 공기가 없든지 사소한 거 하나만 없어도 전혀 나한테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산중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귀족이고 또 실제 객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세계가 있는데 내가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의 전제는요. 실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있다는 그런 뉴토물리학의 어떤 틀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물리학서는 절대 시간은 절대 공간이 없거든요. 모든 공간은 시간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도요. 이게 항상 있던 공간이 아니고 지금 좀 달라진 공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공연속체예요. 그러니까 현대물리학서는 아주 너무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세계가 있어갖고 내가 갔던 어떤 장소 내가 뭐 작년에 갔던 미국 이걸 오래 간다고 할 때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변화의 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같은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절대 객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절대 주관만 있어요. 주관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데 객관은 변화의 양이 적지만 어쨌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치 않은 객관이 있어가지고서 뭐 내가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라고 상상을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항상 내가 목격할 때 내가 인식할 때 이때만 의미가 살아날 뿐이지 나한테 인식되지 않을 때는요. 저는 무의미하고 또 남에게 인식된 객관은 객관이라는 착각은 내가 인식한 객관이라는 착각 전혀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순수 객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순수 주관은 있어도 누구든지 나한테 빚진 세상들 순수 객관은 없습니다. 모든 객관은 특수한 주관이 만든 그런 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처럼 이제 시의에서 그 증상연이란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초기 부처원 아비달마 기왁스입니다. 아비달마 기왁스입니다. 구사론에도 나오고 중론서도 나오고 가장 부처님의 유언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을 니에스로 분류해가지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인연이라는 가르침도 있고 인연 그러니까 증상연도 있고 그 다음에 연연 연연은 인식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차제연은 차제연은 시간적인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린수로 나누는데 그중에 증상연이라는 연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증상연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12연기 얘기할 때 얘기를 해요. 12연기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공통된 방식인데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고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12가지가 이러면서 윤회하는 건데 실제로는 12가지 지분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시임신이 다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것을 이름으로 삼아가지고서 무명이다, 행이다, 식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식이 가장 강하거든요.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궁 속에 들어오면 명색 그냥 이 고기 덩어리 심신복합체 임신 5주가 되면 육입 6가지 집값이 생기거든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사축기가 되면 애 이게 또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을 이름으로 삼았기 때문에 12연기에 12가지 지분의 인과관계는 증상연관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그 단계라고 딱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가장 센 것만 갖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또 이제 중간학 하시거나 다른 걸 하신 분은 또 아비달마를 너무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건 볼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해버렸는데 또 굉장히 또 그때 당시에 그 사회가학을 거의 과학적으로 마음의 세계를 검증한 게 또 아비달마 아닙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세분화시켜서 그걸 또 김성경 교수님께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니까 너무 유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연기법이 지금 현대 과학이든지 뭐 질병의 원인이든지 이런 걸 조망할 때도요. 지금 굉장히 도움돼요.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든지 같은 경우에도 접촉하면 걸린다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집안식구 다 걸렸는데 나는 또 안 걸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몸이 약해야지 되고 화약해야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균이 들어와야지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영양이 충분해야지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얘기해서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오류 오류죠. 과도한 일본화의 오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범합니다. 그런데 연기법에 대한 조망이 철저할 경우에는요. 모든 걸 있는 그들이 보고서 또 대처도 훨씬 더 현명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5천만 국민이라고 하지만 또 코로나가 지금 이제 온 나라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은 코로나는 뭐 똑같다고 그러지만은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은 전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코로나가 있으니까 뭐 전부 다 똑같이 감염 확률이 뭐 80%다 9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개인이 가진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유은기가 이제 그런 조건에 대한 조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만큼 그 조건에 대해서 아주 아주 크게 분석해 놓은 어떤 사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대학문조차도 의학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많이 우리가 접목을 시킬 경우에 훨씬 더 사회가 행복해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대처도 정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놀랍죠. 뭐 불교 아무튼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그것까지 다 탐구를 했는지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정말 정말 놀랍죠. 놀라워. 그 이제 이 세상은 나라거나 이제 너라거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없고 오직 부단히 생멸한 거대한 점 찰라 이런 흐름일 뿐이라고 김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점 찰라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러시아 불교학자 트레바스키입니다. 트레바스키 태양 철학의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소점 무상과 무하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최소점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그냥 문자번역 한 게 아니고요. 의미번역을 해가지고 포인트 인스턴트 라는 말을 창안했습니다. 경에서는 포인트 하면 미진 미세한 먼지 포인트입니다. 공간적으로 가장 부피가 적은 거 이게 미진이에요. 포인트 인스턴트는 찰라 시간적으로 가장 길이가 짧은 거 이게 찰라입니다. 그 점 한 찰라만 존재하는 하나의 점 이게 포인트 인스턴트예요. 그 세상은 그런 점들의 모자이크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포인트 인스턴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주의력이에요. 우리의 주의력이 바로 포인트 인스턴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력도 계속 요동을 치거든요. 어디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쫙 요동 준비 됐다는 생각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주의력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최소 찰라와 그 다음 공간적으로 최소점 이 세 가지가 합해가지고서 세상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이게 모여가지고서 이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분석해 들어가지 못하고 굵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장이 있고 저기에 천장이 있고 내가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다 엄밀히 분석한다면 내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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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또 내 주의력에 따라가지고 점이 계속 바뀌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포인트 인스턴트만이 실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보다 포인트 인스턴트의 연속이 구성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한다면 비유한다면은 선화륜 초기 불전에 나오는 그런 비유인데 선은 선풍기 할 때 선잠기에서 돌아간다. 그다음에 화 앞으로 왔자 바퀴 그러니까 성냥불 켰다가 끈 다음에 돌리면 바퀴가 생겨요. 대부름 쥐불놀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포인트인데 실제는 그 점이에요. 그 불꽃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의력과 공간적인 최소점과 시간적 최소 찰라 이 세 가지가 결합하는 하나의 포인트 인스턴트가 이게 너무나 빨리 유동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입체적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착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 인스턴트가 뭐냐 하면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멸성제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건데 그 무너지는 거를 나중에 대성불교에서는 공하다. 텅빌공자 쓰는데 이 공은 부정적 표현이에요. 없다. 그런데 긍정적 표현을 하면서 최소의 입각점을 갖다가 만든 게 포인트 인스턴트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다가 세상을 무너뜨릴 경우에 세상을 무너뜨릴 경우에 긍정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점찰라 이것들이 그냥 입체적인 모자이크로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럴 경우에 마치 마스게임 하듯이 카드 섹션 하듯이 계속 반짝반짝 변해가는데 이게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변화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정된 세상에서 고정된 내가 살아간다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포인트 인스턴트는 무엇의 번역어냐 하면 원래 자상 한자로 자기 자자에다가 모양 상자를 쓰는데 자상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인스턴트는 번역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의역을 하는 게 포인트 인스턴트예요. 그러니까 버머르 스바 락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지식 이제 불교 논리학 얘기입니다. 불교 논리학의 개념인데 포인트 인스턴트가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지식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직접 지각 이걸 전문용어로 혈량 혈 혈지한테 혈자 씁니다. 량은 측량하다. 그러니까 직접 지금 측량한 거 그렇죠. 또한 비량 비는 비교하다 할 때 비자예요. 빛대에서 측량한 거 그러니까 추리와 직접 지각이 두 가지예요. 영어로 퍼셉션 인퍼런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혈량 비량 이렇게 일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식이 들어옵니다. 지식이 그러니까 비량은 추리기 때문에 개념제예요. 우리가 머리 굴려하는 거 혈량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얘기한다면 불이 있을 경우에 혈량의 불은 뜨거워요. 만지면은 돼요. 그런데 비량은 불은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불이기 때문에 비량의 불이 뜨거우면 뇌에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개념으로서의 어떤 알미 있고 직접 알미 있습니다. 똑같이 명칭은 똑같지만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우리의 알미 형성되는데 실제 있는 것은 비량은 아니에요. 비량은 머릿속에 불이기 때문에 실제 불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것은 혈량 지금 손대면 뜨거운 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혈량인데 비량의 대상은요. 비량의 대상이 있고 혈량의 대상이 있어요. 비량과 혈량은 인식 방법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비량의 대상은 공상 공통되어 할 때 공장을 씁니다. 혈량의 대상은 자상 아까 얘기했던 스바락새나 공상은 공상은 사만의 낙시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어로 그런데 이제 쉽게 풀면은요. 공상은 유니버설 보편 혹은 제네랄리티 보편성입니다. 공통점 컴먼네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상은 특수 파티큘라 특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편 특수 얘기할 때 우리가 소라고 얘기할 때 소라는 개념이 보편이에요. 소이대아 그런데 소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처음 내가 어떤 본 소도 아 소구나 하고 알아요. 미국 가니까 또 보니까 검정소가 있어요. 처음 본 거예요. 그것도 소인 줄 알아요. 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음메하고 울고 뿌리 있고 등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고 소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에 의해서 아는 알이기 때문에 이걸 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천체가 다 공상 갖고 장동이 돼요. 머리 굴릴 때는 전부 다 자상이 아니고 공상입니다. 감각은 자상이에요. 감각은요. 그런데 이제 공상과 자상을 얘기할 때 보통 서양서 보편과 특수를 얘기할 때 서양 철학에서 소하면 보편이고요. 특수한 소는 검정소 얼룩소 물소 황소 이건 특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이제 이 소라고 할 경우에 이 소가 특수가 되고요. 어느 경우에 소 말 개 닭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뭐가 돼요? 동물이 보편이 돼요. 동물은 공통점이고 소말 닭개가 특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말 닭개가 위를 보면은 특수가 되고 밑을 보면은 보편이 돼요. 그래서 보편과 특수는 원래는요. 보편과 특수의 의미는 이제 변합니다. 어딜 대하냐에 따라서 이게 보통 보편과 특수의 의미인데 불교 논리학서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든 게 보편이에요. 특수는 딱 하나만 있어요. 뭐냐면 수바락지 하나 내 찰나 점 찰나 포인트 이스탄트 이것만 딱 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편이에요. 얼룩소도 보편이고 그다음에 소도 보편이고 동물도 보편이고 다 개념집니다. 그리고 오직 제일 마지막에 한 찰나만 존재하는 한 점 그다음에 그때 내 주의력이 꽂혀있는 함께하는 이 세 가지의 결합 이것만이 실제 수바락지 하나의 자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상 번역하면 다들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치르바스키 이 위대한 불교학자가 그걸 포인트 인스턴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인스턴트 개념이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요. 미적분의 미분 개념이에요. 미분할 때 미세하게 낳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그런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거든요.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게 미분이에요. 변화량을 계산하는 게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뉴턴의 사고방식하고 또 미분을 발견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하고 트레바스키하고 그다음에 옛날 고대인도의 불교 논리학자들 이 네 분의 어떤 통찰이 일치했다. 세상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저물을 만드는 거. 라이프니츠의 모나드가 다 미분점입니다. 모나드가 단자 단자인데 세상의 최소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세상을 구울 게 보는 게 아니고 거칠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게 뭐냐고 분석해 들어가서 만난 최소의 그런 어떤 입각점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포인트 인스턴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무성영화 시절에는 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정교하게 모든 것을 뭐 동영상을 한꺼번에 찍고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하지 않으니까 영상은 영상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그러면 이제 소리는 막 이제 연사가 나와서 틀어주고 이제 소리는 소리대로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것조차도 영상조차도 이제 사진을 전부 다 쭉 수천 개 오래 붙어가지고 빨리게 막 돌려가지고 이제 점찰라를 찍어놓은 걸 가지고 계속 돌리면은 이제 동작이 나오면서 그렇죠. 실제는 다 정지화면인데 정지화면인데 연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실은 이제 점찰라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다 연결돼서 지금 뭐 하나의 삶처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분별로 선을 걷어버립니다. 요게 요게 나오고 요게. 저건 다 까치고 이렇게 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점찰라에 대한 조망이 생기면은요. 나도 없고 바깥도 없어요. 바깥으로 보려면 다 바깥이고 나를 보려면 다 납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도 내 망막의 살덩어리고 그렇죠. 귀에 드는 소리도 내 고막의 살에 변화하고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내 안이고요. 거꾸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먼 생각도 다 바깥에 참새 날아가듯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다 이럴 경우에 다 바깥이고요. 이런 식으로 신심탈락 몸과 마음이라는 구분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심점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방금 직접적인 감각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혈량 또 추측으로 하는 비량 이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의 그런 사고 자체가 너무 엉성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너무나 환상도 많고 공상도 많고 이런 걸 통해서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각자가 어떤 직접 부를 대부분 정도만 같이 대부분 같이 경험하겠지만 워낙 또 우리가 비량의 세계에서 각자가 너무나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봐더라도 전혀 또 다른 생각 그렇죠 다 제각각 생각 감사합니다 인간이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너무 단순해 이분법적으로 내가 본 것만이 전부고 왜 나는 저렇게 보는데 너는 그렇게 보지 않는가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게 인간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네